이번에 공주에 누가 왔죠? 막 공주 시민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신간에 싸이 싸이에 혹시 제가 연예인이 되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연예인만큼 중간에 랩도 있는데 랩 못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제가 랩 한번 선보여도 될까요? 간단하게 하면서 연예인 한번 불러드릴게요 연예인 한번 불러볼게요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러 맘에 드는 거 찍으시죠?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? 엔딩의 키스 신이 있다 참고하시죠 참고하시죠 엔딩의 키스 신이 있다 택배 액션 에러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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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높이 뛰고 풀댄 락댄 락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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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로는 여와들 같아 때로는 코미디움 같아 때로는 달런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представля. 난 하늘에 연해 재롱단치한 느낌이어서 죄송해요 이번에는